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POX에서 주장 겸 정글을 맡게 된 윌러 김정현입니다 우선 저희 팀명이 바뀐 이제 POX로서의 첫 승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의 좋은 분위기를 타가지고 더 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더 이상해질까봐 좀 이상해질까봐 걱정을 좀 했었는데 POX에 딱 들었을 때 팀명도 뭔가 괜찮은 것 같고 이 로고도 3학년이 너무 예뻐가지고 좀 마음에 듭니다 이름이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처음 들었을 때 뭐 이상한 후보들이 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V3였나 뭐 그런 V2? 뭐 그런 비슷한 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이유는 아니라서 좋네요 우선 물론 브랜드라는 챔피언이 뚜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니시가 너무 강하거나 또 이제 녹통같은 챔피언 상대로는 솔직히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지만 좀 챔피언의 캠프 속도가 느리다던가 이게 너무 무거운 챔피언들 뭐 신짜오, 세주언이 이런 것 상대로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쓰게 되었습니다 다른 팀들도 브랜드 정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팀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 팀 말고도 브랜드 정글을 조금 더 많이 만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AP 정글을 사용하는데 그때는 충분히 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챔피언들과 함께 우선 팻 데미지가 늘어나는데 이거 굉장히 너무 편한 것 같고요 여러가지 챔피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유충이라는 오브젝트가 새로 생기게 되었는데 유충이라는 게 사실 팀마다 티어 정리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육류충을 먹었을 때 딜러들이 타워치면 굉장히 타워 철옥수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용을 먹고 육류충을 상대해 먹으면 뭔가 팔긴 게 있으면 살짝 살짝 좀 구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티어 정리 잘해서 어느 시점에 교환 구도를 만들어서 이 유충을 줘도 되고 뭐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보다 좀 더 갱이 어려워진 건 맞지만 여전히 갱을 이제 갈 수는 있고 하지만 좀 무거운 챔피언들이 미드에 들리기가 쉽지 않아진 것 같아요 뚜벅이 챔피언들이 가봤자 바로 보여가지고 웬만한 상황에는 그런 점에서 이제 미드 라인전이 자력 라인전이 조금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제야 맵의 밸런스가 맞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전에는 솔직히 블루팀 바텀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타워치다가도 옆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라인전에 집중된 픽들을 안 하는 팀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증환이 형이 오늘 딱 출근하자마자 오늘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그런 멘트를 좀 몇 번 했고 또 이제 증환이 형이 좀 사실 개그 캐릭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웃음 주면서 아 오늘 치면 어떡하지? 이러면서 좀 왔던 것 같아요 밖에서의 이미지 메이킹이 상당히 뛰어난 친구인 것 같고요 일단 쉽지 않습니다 저희끼리도 있을 때 광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유쾌합니다 저는 일단 사실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이니시를 여는 챔피언들이나 그런 이니시를 열야된 상황 때 조금 부족한 면모들이 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점을 최대한 또 연습을 해서 그만큼 신경을 써가지고 이 능력에 대해 기르고 싶고 또 저희 팀이 잠재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 생각해요 제가 저라면 그래서 제가 플레이적으로도 운영적으로도 잘 맞춰가면서 저희 팀의 최종 목표는 이제 롤드컵 진출 그 위로는 우승인 것 같습니다 아뇨 아뇨 그 이후로는 솔랭에서 만나는 것 밖에 없고 자리는 딱히 없던 것 같아요 만날 자리는 늘 저도 경기 보면서 귀감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POS 경기 최대한 재밌게 신나게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